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트원입니다. 에이트원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트원은 IBKMS 제4호 기업 인수목적 주식회사. 로서 방위산업 등의 특가는 가상운전 시스템 개발, 군수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네요.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추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투를 보시면 현실을 동일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런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전 저점 부분에서 지시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하망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북점을 이기는 현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타점을 잡고 싶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태에서 한번 지시를 받아준다면 사투를 잡아볼 수 있고 단기적인 반등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